안녕하세요 도리쇼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발무다 가습기입니다 총 18개의 발무다 가습기를 선별하고 그 중 5개의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 기준은 판매량, 평정, 가격입니다 판매량과 가격 가성비를 비교하여 합산했습니다 더 많은 상품 정보를 받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위 상품입니다 리뷰 수 92개, 총점 62점입니다 4위 상품입니다 리뷰 수 69개, 총점 64점입니다 가습기 용량도 6m나 감세 사용해도 걱정없이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3위 상품입니다 리뷰 수 신한계, 총점 65점입니다 2위 상품입니다 리뷰 수 129개, 총점 88점입니다 2위 상품입니다 2위 상품입니다 리뷰 수 148개, 총점 90점입니다 세척을 안 하면 세균 번식이 잘 된다던데 가습기는 호흡기로 들어가는 만큼 더 부지런히 세척해야 하는 건 당연하니 이건 뭐 그 다음 불평불만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18개의 상품 중 TOP5를 선정한 기준입니다 가장 싼 상품은 15,900원이고 가장 비싼 상품은 87만 4,600원입니다 가습기의 평균 가격은 15만 9,850원입니다 다음은 상품들의 리뷰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리뷰 수가 많은 상품은 148개입니다 다이브다 가습기의 리뷰 수를 통해 판매량을 예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민간피부화장품연구원이 만든 비건화장품 코슬로우입니다 아래 관련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반면